오늘은 저의 7번째 풀코스 마라톤인 2019년 춘천 마라톤을 완주하며 느낀 것들을 마라닉TV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너무도 아름다웠던 춘마의 풍경들, 그리고 마라톤 대회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많은 것들, 마지막으로 저같은 초보러너들이 풀코스를 뛸 때 유념해야 할 것들을 제 경험에 비추어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2019년 가을의 전설, 춘천 마라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도대펀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시그룹 함성 발사! 바로 출발! 순례 화이팅! 차단 신청 화이팅죠? 오픈 케어 화이팅! 차단 신청 화이팅! 차단 신청 화이팅! 차단 신청 화이팅! 함복 아름답습니다. 고맙습니다. 짐벌 멋있어. 얼마짜리에요? 유튜브 나오는거에요? 네 맞습니다. 제목 오늘 아침 되죠? 마라닉티비요. 마라닉티비요? 고맙습니다. 다들 구독 누를게요. 고맙습니다. 마라닉티비 화이팅! 질산 행복밥상 화이팅! 알겠습니다. 질산 행복밥상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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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습니다. 네 화이팅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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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c 5키로 나이가 5키로요? 네. 1분 24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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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예요! 마라니 TV 화이팅! 마라니 TV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현재 페이스는 서버 페이스로 달리고 있습니다 완벽 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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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조가 너무 빨리 왔습니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죄송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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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6에서 7km 구간 5분 13초 페이스 약간 오버페이스 했습니다 촬영도 하다보니까 페이스를 좀 놓쳤어요 원래 제가 5km 정도 달려보면 그 날 컨디션을 좀 가늠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 최근에 일 때문에 밤샘 작업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컨디션이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아요 노래를 들으면서 힘 좀 받아볼까요? 아 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오른쪽 무릎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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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목숨을 걸지 않고 절로 내 목숨을 걸고 오늘 후배도 만나니까 더욱 더 좋네 먼저 편하게 가십쇼 먼저 갈게 도착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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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 저거 찍어주세요 역시 미니님 이즈씨님 화이팅 화이팅 지민이 도착 들이 오 오 도착 오 오 오 뚫고 싶다 노릇과 발목 전체적으로 통증이 엄청납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고맙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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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라 잘하라 미치겠다 아이고 이쁘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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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춰놓은거야 고맙습니다 갑자기 없던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이것이 에피러닝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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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이 살짝났습니다 이제 4kg 남았는데 마지막 힘내서 가보죠 화이팅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힘들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멋지다. 아이고, 야, 샤버린이 괜찮나? 지났어요? 아, 그러세요. 아이고. 아, 여기 찔러도 안돼요. 어디 찔러. 아이고. 아, 비가 안 통해. 저기, 저기. 어, 저 자페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분이 응급 데리고 올거야. 저기 응급. 쓰러진 환자 있어가지고. 쥐? 쥐에요 쥐. 예, 예. 둘째 화이팅! 양평 파이팅! 둘째 화이팅! 걸으세요? 네. 아, 화이팅! 아이고. 깜짝 놀랐네. 아,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요즘 마라니티비와 더불어서 여러가지 일적으로도 새로운 시도, 새로운 도전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라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내가 이 달리기를 포기하면 왠지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해냈네요. 해냈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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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 만주했습니다. 만주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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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